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악하다는 것은 악한 행위에도 주목하지만 사람들이 선악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고치라고는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 가치관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하버대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가 물러난 것도 총장이 물러난 것도 그 하원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학내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모욕하거나 폭행하거나 위협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학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러면 우리 같으면 제가 같으면 당연히 뭡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펜의 여러분들 변실변의학 대학 총장이나 하버대 대학 총장이 일반인들이 전혀 여러분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태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닌 게 선악관, 체계관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586운동권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냥 먹어야겠다. 선거 부정 좀 했다. 그래서 어떤데? 우리가 부정 좀 했다. 선거 사기 쳐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누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 사기 쳐서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다 권력을 만들었다. 그게 뭐가 나쁘노? 아니, 백청동에 가 이런 돈 좀 먹었다. 그게 뭐가 나쁜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 A 대학 보내려고 좀 위조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쁜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악과 지금 세상에 싸우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 모양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에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 학살 혐의 재판 개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단 학살 혐의로 이스라엘 재소 이렇게 된 거죠. 이 매일경제도 여러분들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경제도 이런 제목 뽑은 거 보면 대량 학살로 선 넘은 복수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경제의 편집자들이 이런 제목을 뽑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하고 있다 한쪽은 다른 쪽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아니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해가 지금 전쟁 상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의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 드리는 내용은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자이자 우파적인 그런 세계관에 의한 사건을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이 혹시 좀 다르시더라도 저 양반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의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이 이스라엘의 양민을 살해한 겁니다. 이스라엘 양민을. 그거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자위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마스를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가자지구를 여러분들 진압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가자에서 전투를 벌이는 사이에 가자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상당 부분 뭐죠 피해를 입은 거죠 때로는 목숨을 잃고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수가 50% 넘는 사람들이 하마스를 제1당으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팔레스타인이 적국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후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냥 뭐죠 로켓포나 미사일을 때려 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를 근절시키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지금은 워낙 유튜브의 이름들 논평도 다양하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침략한 자는 하마스고 자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에 치르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옛날에 무슨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빼앗았다 당신들이 일부러 빼앗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 지구나 팔레스타인 지구에 믿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로스타일드 가문이 큰 역할을 한 거고 그렇게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저는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방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인베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를 지지했으면 그 고통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수당이 된 거니까 우리가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해 가지고 더블당 이름 1당 지배 체제가 되어 가지고 친중국가로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미국의 지상군이 다 이런 철수를 하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여러분들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냥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더블당 지지한 적이 없다 하지만 다 묻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도 막 미쳐나가는 거죠. 남아프리카 이런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 이렇게 뭡니까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헤이그에 가면 사법재판소가 근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라 차원에서 뭐지 이스라엘을 제소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은 제노사이드 조약 제2조를 위반 제노사이드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세계관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명쾌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덕놈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 전후에 정거물을 가지고 그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탈취한 다음에 수십 년 갈 것이고 그 인간들은 중국의 나라를 거의 팔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딱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선거가 그냥 남선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법무부에 속속돼 있는 그런 인물들인 모양입니다. 한 기자가 묻네요. 딱 마이크를 대면서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한 인물이 대표하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아프리카 국제법무 국장에게 그의 국가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정의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우리 영토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조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냐 아니냐 문제는 자기 나라의 테를 범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라는 측면에서 그 집단이 테러 집단이냐 아니냐가 규정되는 거지 그 집단이 우리를 테러할 때 테러 집단이라고 여러분들 규정하느냐 이야기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악해졌구나. 어마어마하게 악해졌구나. 아니 테러가 당신한테 테를 해야 테러냐 이야기죠. 인류라는 집단 전체의 테러 행위라고 버리게 되면 그게 테러 집단이 되는 거지. 여기 여러분들 지금 트위트에 올라 있는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변호인 달입니다. 똑똑하게 생겼네요.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법무팀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장을 디스멘트리니까 아마 거꾸로 떨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법무팀은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주장들을 잇따라 거짓 고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하마스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자지구 사람들을 합법적인 인간 방패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체가 대량 학살 반대 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노사이더 저는 이 놀라운 팀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아마 대변인 역할을 하시던데 법률팀들이 딱 조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일입니까 전쟁 상태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피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전쟁을 누가 유발했냐 이야기죠. 이렇게 법을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주장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런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과 악을 구분하는 본인의 분명한 그런 관점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관점 그리고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구분하는 그런 관점이 명확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병호 tv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참 놓친 부분이 이번에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일렬던 그런 시에서 그런 회의에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그걸 오늘 못 다룬 게 조금 아쉽네요. 내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질주하듯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는 바로 반도체의 성장과 발전이 놓여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